소프트웨어도 우리가 보안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단계에서 보안적인 것들을 이 중간중간에 넣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겠죠 나중에 이제 버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품질적으로 버그도 발생을 하고 그 버그를 통해 가지고 또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취약점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이 된다거나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로그4 재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후에 나온 취약점이지 나는 사실 로그4 재취약점이 나오면서 오픈소스에 대한 그런 보안성에 대한 중요성들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예전부터 분명히 시큐어 코딩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런 오픈 도구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에 대해서도 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DLC라고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의 한 단계에서 앞에다가 이제 S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더 집어넣게 되는 거죠 시큐어적인 것들 시큐어 시스템 디벨로먼트 라이프 사이클하고서 SSDLC라고 하는 용어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 쪽에서 그 SSDLC라고 하는 용어를 쓰다가 요즘에는 그냥 SDLC, SDL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보면은 시큐리티 디벨로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줄임으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뭐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S 쪽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S에 SDLC라고 이제 검색하면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페이지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무엇들을 해야 하는 거지 물론 이제 MS 쪽에서 이 가이드를 준 것이기 때문에 MS 제품이나 아니면 윈도우즈 제품에 맞춰진 사례들이 이제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개발을 한다거나 할 때도 요거에 대한 단계들을 지켜나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한국인터넷지능에서 벌써 이제 개발 단계에 대한 그런 시큐어적인 가이드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들 보완적인 요구사항들을 정의한다 그러면 SDLC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바로 여기 부분이죠 요러한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이제 가는 거죠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것도 똑같아요 요거를 이제 보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요구사항 쪽에서 보완적인 것들을 이제 요 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모델링을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어떤 취약점들이 나올 것인가 아직은 개발이 되지 않았지만은 아직은 개발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앞에서 요구사항이나 디자인 설계 단계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보완적인 요소들을 골라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것들을 암호적으로 저장을 할 것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나올 때 이런 암호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통신을 하고 저장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드 파티 등의 컴포넌트를 사용한다면 그것들을 보완적인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데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로그포제의 취약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픈 게시판 게시판에다가 오픈 컴포넌트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거나 워드프레스들을 뭐 사용한다거나 다 서드 파티의 이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의 보완적인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은 나중에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도구들을 이제 어떻게 뭐 같은 걸 사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 분석하고 그 다음에 동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서 보통 이제 정적 분석이라고 한다면은 시켜코딩 부분이에요 소스코드에 관련된 분석들을 하게 되는 건데 오늘 이야기할 부분들이 바로 요것들이죠 그래서 소스코드에 대한 그런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이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관점이냐면요 이쪽에서 SDLC 쪽에서 우리가 오픈을 하고 난 뒤에 요것들이 이제 다 만들어지고 물론 여기 SDLC에서는 보완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근데 오픈을 하고 난 뒤에 그 오픈된 거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정상적으로 기능들이 다 돌아가는 그런 서비스에서 블랙박스 방식으로 이제 모이킹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시켜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단계에서 하나씩 하나씩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내가 게시판 하나가 개발이 됐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적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분석을 합니다 이 동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 진단 취약점 진단을 할 때 자동 취약점 진단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진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변수에 대해서 점검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수동적인 보다는 자동 진단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시켜코딩과 관련된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면서 같이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별도로 저희가 이제 모이킹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이 단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앞에 이제 어느 정도 기능들이 거의 100% 리얼하게 구성되어 있는 쪽에서 많이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안적인 시켜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번 연도에 했는데 취약점이 나왔어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했는데 취약점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수정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수정을 하려면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영향에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켜코딩 같은 거나 이렇게 다이나믹 어널라이즈를 개발 단계에서 하지 않으면은 그 비용이 비용이 어마하게 더 추가가 된다는 것이죠 프로젝트 기관들을 지키기만을 위해서 진행하다 보고 이러한 시켜코딩 관점들을 무시를 하고 이 모이킹에서만 너무나 집중을 하다 보면은 매년마다 비용들이 어마하게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SDLC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자체 내부적으로 구축해 나가면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는 이제 어떤 치매사고나 그런 것들 프로세스들을 이제 구축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국내에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요 여러분들 요거는 계속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기술 안내서 쪽에 보시면은 안내서 가이드에 이 시켜코딩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이 공개 소프트웨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검증 소프트웨어 보안 약정 진단 가이드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진단원에 맞춰서 만들어진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것만 참고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참고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테스트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상용 버전에서 상용 솔루션에서는 이제 포티파이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포티파이들을 좀 뒤에서 소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마테라고 하는 이 기관 쪽에서도 이 스태틱 어널라이즈 툴즈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바로 이게 시켜코딩하고 관련된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에 대한 그런 비교들 그 다음에 테스트할 수 있는 소스 코드들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더욱더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툴 서베이 쪽에 보이면 소스 코드 어널라이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포티파이를 포함을 해서 앱 스캔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포티파이 쪽에서도 제가 왜 포티파이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저희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마이크로 포커스 쪽에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디멘드 형식으로 디멘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사스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스 형식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원하는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쪽으로 취약점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제 DAST, MSST, SAST라고 있는데 바로 이게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시큐어 코딩 관점의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포티파이의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이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 다음에 금방 제가 이해했듯이 이러한 취약점들을 어떻게 빨리 찾아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취약점들을 얼마나 이렇게 축약할 수 있는지 없앨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개발 시간들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티파이 쪽에서는 다이나믹하게 진행할 수 있는 도구 같은 경우에는 포티파이 웹인스펙터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하나 거드릴께요 그래서 그거 영상을 좀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티파이 시큐어 코딩 같은 것도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연으로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여드리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 신청 하시고요 다음에 제가 무료 버전을 저도 가져오면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체험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생 입장에서 유튜브로 본 학생 입장에서는 도구들을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사마테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샘플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샘플들을 테스트 하셔 가지고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포티파이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샘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큐어 코딩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실무적인 관점으로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 some strange fandom some strange agreement and some strange comment 여러분 5